안녕하세요. 요가만 크리에이터 마마루시아입니다. 오늘은 건조한 모발에 수분과 용기를 더해주는 헤어 오일 아큼드 폴리쉬 오일 에어라이트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아큼드 폴리쉬 오일 에어라이트는 안전한 무실리콘 오일로 임산부와 어린이도 사용이 가능한 헤어 오일입니다. 폴리쉬 오일 부분에서 유일하게 특허받은 아큼드 제품은 많은 헤어샵과 디자이너들이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기대가 더욱 되었는데요. 제품도 세 가지 타입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기존 아큼드 제품에서 향이 첨가되어 오디앤 세이지의 은은한 향이 오래 지속되는 제품으로 직접 써보았을 때 만족도가 높아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특히 이 제품은 입문자나 초보자도 사용이 가능한 에어라이트 버전이라서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아큼드 폴리쉬 오일 에어라이트 제품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드리고 실제 사용해본 후기까지 함께 영상으로 전달해드릴게요. 엄마 엄마 이제야 티비 아큼리 오일 에어라이트 제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특히 저는 평소에 반곱슬에 부시시한 머리라서 늘 머리를 말리고 나서도 붕붕 뜨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일을 바르고 드라이를 해주면 과하게 뭉치는 느낌 없이 차분하고 웨트한 느낌만을 살려주어서 헤어스타일링하기에도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아큼두 폴리쉬 오일 에어라이트 제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현재 올리브영에서는 아큼두 폴리쉬 오일 에어라이트 할인 판매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용한 정보나 소개하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